이틀 전에 폭우 당시, 강남 폭우 당시에 길을 걷던 남매가 순식간에 맨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전해졌는데요. 일단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이 맨홀 사건, 사건 개요부터 먼저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틀 전에 서초구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을 때 폭우를 뚫고 밖으로 난 남매가 있습니다. 맨홀에 빠져 실종이 됐는데 이 모습이 인근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의 장면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비틀거리다가 누나가 빠졌고 남동생 빠지 끝이고 이들은 실종이 됐는데요. 이게 불과 몇 초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소방당국의 브리핑이 있었고 김정혁 국장, 실제로 받아들이기에는 전해지기로는 남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지금 방금 전에 전해졌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저희가 평소에는 자연이 얼마나 가공하고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무시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이렇게 이런 재난이 터지고 나면 정말 무섭구나 하는 것들을 절감하게 되는데요. 아까 자동차 뒤집어지는 모습도 보셨잖아요. 그런데 재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몇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절대로 리스크 테이킹하지 마라.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걸 택하지 마라.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절대 무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것보다 자연은 훨씬 더 사납고 무섭다는 거. 그리고 아마 그분이 자동차가 아깝다고 생각해서 자동차에 계속 남아계셨으면 금방 또 휩쓸려 갔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뭘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일 안전한 방법을 택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남매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저거는 그야말로 불가항력 아니겠습니까? 누가 저렇게 갑자기 맨홀 뚜껑이 아마 저 두 남매가 성인이니까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걸 알았으면 피해 갔겠죠. 그런데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비도 계속 쏟아지고 진흙탕물이니까 보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걸 맨홀을 제대로 뚜껑을 닫아놓지 않았다고 누구를 비난하기도 그렇게 비난하기에는 자연재해의 힘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정말 그냥 바라보는 사람들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오늘 저희 두 스탑트인 초출을 하신 호주현 변호사님. 이게 맨홀이 대략적으로 잠금형이라고 돼 있어서 쉽게 열리지 않는데 워낙 폭우가 있었고 영유하니까 뚜껑이 열린 건데. 이게 맨홀 관리나 혹은 맨홀 대처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만 맨홀이 60만 개가 넘는 상황인데 이걸 20개가 넘는 기간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기나 통신이나 도시가스 제각각 관리 기간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맨홀 안전 사고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부분을 관리 부분을 조금 통합형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사실 2016년에 유관 기관들과 서울시에서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정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맨홀 뚜껑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열린 걸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침수 지역, 삼수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의 내부의 저류죠. 이게 물을 빼는 배수관보다 훨씬 고속도로처럼 빨리 물을 흐르게 하는 그런 장치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이런 위험 지역에는 좀 많이 설치를 하고 확충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좀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저 이번 사고 있었던 서초동 맨홀 사고 말고도 지금 다른 맨홀 영상들을 저희가 쭉 보고 있는데 마치 분수대처럼 맨홀 무게도 상당할 텐데 들썩들썩하는 부분, 물이 용소순 치는 느낌도 들고 글쎄요. 소정옥 변호사님, 일단 피하고 봐야 되는 건데 맨홀이 워낙 자주 도로변에 많기 때문에 인도에도 많기 때문에 피하는 게 또 여의치 않을 테고요. 이 부분도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사고를 떠났어요. 종합적으로 맨홀 정비가 좀 필요합니다. 서울의 맨홀이 62만 4,318개라는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 있잖아요. 상수도는 수도공사가 하고 또 하수도는 자치구하고 또 어디는 하고 이렇게 28개 기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통합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사고를 떠나서 밑거름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평소에. 오차가 나가서 흔들흔들하면서 이런 게 해마다 한 3천 개 이상의 불량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홀의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불량 맨홀이 많거든요. 이런 걸 저는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 시설을. 그리고 관리 주체도 뭔가 개선이 필요한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봅니다. 숨진 채 발견된 이 실종 남성은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이 남성 소방당국의 얘기에 따르면 한강이 아닌 서초구 맨홀 쪽에서 수색하다가 수상 로봇까지 소방당국이 투입했다. 이 소식은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남매, 남동생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폭우가 쏟아지면 조심해야 할 게 맨홀 말고 또 있습니다. 바로 유실 지뢰 사건데요. 이렇게 보면 사실 이런 상자가 또 있지?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고 호기심이 가득하실 텐데 알고 보면 이런 거랍니다. 해당 상자를 여는 순간 폭발되게 설계가 되었다. 실제로 이번 폭우 때 이런 목함지뢰가 장변원 선생님 발견이 된 거예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들어온 얘기는 없는데요. 주의하셔야 된다. 즉, 목함지뢰 주의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시나 고양시 같은 한강 하구 지역에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이번 중부지방에 특히 폭우로 인해서 북한에서 지금 목함지뢰가 떠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 나무 상자로 지금 생긴 저 모양 지금 주의깊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절대 만지셔도 안 되고 열어보셔도 안 됩니다. 여는 즉시 폭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벼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런 한강이라든지 물 위에서 둥둥 떠서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한강 하구라든지 또는 이제 물에 떠내려오는 저런 모양의 목함지를 발견했을 때는 절대 만지지 마시고 군부대라든지 경찰서에 신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북한도 비가 만만치 않게 내렸으니까 특히 휴전선 접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저 목함지에 예전에는 이런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기억이 나니까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님, 글쎄요. 이걸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 피해가 엄청났고 버려진 차들이 많았으니까 차 번호판까지 뜯긴 차도 이번에 꽤 눈에 많이 띄었다면서요? 지금 이게 오늘 제가 방송 때문에 서초역에서요. 성모병원 거쳐서 반포도기로 오는데 지금도 길가에 차들이 방치돼서 있고 번호판이 없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실제로 보셨어요? 지금도 차가 도로에 방치가 돼 있어요. 버리고 간 차가 그만큼 이번에 비가 워낙 천재지별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이 있고요. 따라서 번호판이 만약에 분실이 됐다. 그러면 구청에 빨리 교체 신청, 재발급 신청하면 저렴하게 빨리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될 걸로 보입니다.